먹자 방금 확인해 주심 baş다 모니 Teil 오묘 담요 이 시가 안 보이는데 아, 지금 동영상에 가? 아, 귀여운 애기야 봐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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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라. 애기들 많으니까 3개 줘야겠다. 아이씨, 안 보인다. 애기들이. 네가 왜 되나? 애기들 잘 키워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, 아이씨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, 눈이. 귀찮아서, 더 망가나고. 응, 아파 보여. 너무 돼서, 안 눌러. 아이씨, 아이씨 온다, 엄마한테. 너무 약해서 애가 도망갈 힘이 없는 것 같아. 아이고 작다. 아이고 그래도 꼬리는 다 자라서 나왔다. 올라왔어? 아 올라왔네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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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되겠다. 환전하는 것 같아. 응. 그럼 우리가 살짝 비켜줘보자. 그러면 나올 것 같아. 응. 먹는다. 아기도 먹는다. 아기도 먹는다. 자두가 왔으면 좋겠네. 아니, 어차피 내가 더 까지고 가면 돼. 얘네들 다 먹고 나면은 나면은 50분 돼요. 지금 그냥. 응. 나왔다. 얘네 지금 더 줘야겠다. 아기가 많아서. 한 두 개 더 까주고 가야겠다. 두 개 더 까주고. 나중에 트랙 돌고 다시 와서 가져가야겠어. 그거 다 먹습니다. 우리가 나가야 돼. 다시. 나가야 돼. 확신은 못하네. 얘네 둘이 다 먹고 나면 내가 더 주고 가야겠어. 하나 둘이 다 먹고 가야겠다. 오늘의 머리는 날이 안전하게 나야겠다. 난 내일은 타임으로 돌아가야겠다. 난 내일은 날이 안전하게 나야겠다. 나의 머리는 안전하게 나야겠다. 둘이 다 먹고 가야겠어. 나는 내내는 날이 안전하게 나야겠다. 그래서 내가 정말를 하고 가야겠어. 그리고 여기까지는 밥을 안주니깐 발톱 꺼냈네 쟤 발톱 꺼냈네 쟤 발톱 꺼냈네 쟤 아이고 어머 싶은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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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기스는 다 먹었거든 거의 먹는 속도가 늦춰졌어 애기 다 먹고 비면은 그때 내가 리필을 해줘야겠어 저기 쟤도 먹어야지 쟤 조금만 기다려 지금 기스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지금 기스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얘가 그래도 잘 챙겨 먹는 거 보니까 잘 살겠다 잠시 놀래키더라도 좀 더 줄까 다시 내부 할아버지 그러다 공포 날씨가 이렇게 감사합니다.